여러분 드디어 키움증권 유튜브 채널K가 증권업계 최초로 구독자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다 우리 투자자분들 덕분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채널K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4월 2일이니까 딱 이틀 거래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버벅거릴 정도로 3,100선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걸림돌이 돼서 못 가는 건지 이게 좀 더 분위기가 좋은 건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이게 이제 우리 생각해보면 1월 11일이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그 직전까지 시장이 쭉 올라오다가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주가지수 3천 포인트 때 어떤 가는 횡보장이 지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제 올라갈 듯하면 내려오고 갔고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이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죠. 내려갈 듯하면은 개인 투자자가 사주면서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 패턴 자체가 삼각수렴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꼭지점으로 다가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가 두 개 시나리오로 갈립니다. 위로 가면은 확 치고 올라가고 아래로 꼽으면은 확 떨어지고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개인의 힘만으로는 부양시키기는 어려웠어요. 그거는 우리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가면 정말 잘 받쳐준다. 사긴 하는데 띄울 힘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거래대금이 미약하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다른 수급들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외로운 항전이거든요. 다른 수급이 들어와서 개인이 지치면은 이제 바톤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중요한 변곡점이 나타났죠. 일단 이제 삼각수렴형 중에서 상단부를 뚫고 올라갔고요. 그건 제가 간단하게 그린 도표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나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삼각수렴형의 상단부를 이번 주에 뚫고 올라갔어요. 화요일에. 이때 당시 1등 공시인 누구냐?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 이전까지는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지를 않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발목을 잡으면 잡았지 힘이 되어주지 않았는데 외국인이 다시 컴백하면서 상단부를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렇게 삼각수렴형의 상단부를 뚫고 올라가면 새로운 지수로의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외국인이 일단 바톤을 터치하려고 하는 분위기 이거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굉장히 좋은 기억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11월에 작년 11월에 외국인이 훅 들어오면서 정말 가파르게 1월까지 1월 11일 전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인데 그 힘은 사실 물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도 있었지만 여기에 같이 힘을 끌어줬게 외국인이었다는 게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이 수급적으로 외국인들로 바톤토치가 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좀 더 기대를 해도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수급적으로. 일단 흐름은 보긴 해야 되는데 작년 늦가을에 11월 12월에 외국인 들어왔다가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 1월에 발백이 시작했잖아요. 그 이후부터 해서 1월부터 해서 2월까지 외국인이 매도한 규모가 코스피 시장에서만 7조 3천억 가까이 됩니다. 많이 팔았다. 많이 팔긴 많이 팔았어요. 이것은 이제 그대로 개인이 가져갔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6천억 가까이 매도했으니까 얼추 8조 가까이 매도를 했죠.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 팔다가는 이거 참 개인의 총알만 다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번 주에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사들인 금액이 1조 1천억 원에 이릅니다. 분위기가 반전이 됐죠. 이러한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단숨에 나타난 현상이 외국인이 들어오면 지수가 끌어올려집니다. 그래서 주가지수 3,100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외국인의 컴백 그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겠고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그거를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외국인들이 왜 돌아왔을까? 그리고 또 연속성은 있을까? 11월 달에 한 분기 사더니 또 나가는 거 아니냐? 여러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4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이유 사실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슈가 많고 확실한 건 없고 금리는 계속 상승하는 그런 추세고 얘기는 반대편에서 할 얘기는 많거든요. 외국인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팔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긴 많았죠. 백신 접종이 한국이 늦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그 외에도 이제 한국 기업들의 실적 호전이 예상보다 좀 뒤처지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들이 등장합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등장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이러한 관점을 수급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의 리밸런싱 욕구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생각해보면 지난 11월 주가지수가 우리나라가 두 자릿수씩 상승을 했죠. 그리고 작년 12월에도 두 자릿수씩 상승하고 이러한 강한 상승이 있었다 보니까 작년 10월 말부터 해서 1월 말까지 우리나라 지수 등락률을 보게 되면요. 31%가 넘어요. 지수가. 네. 지수가. 막대 도표를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제가 여기 지금 보고 있는데 한국이 31.3%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승을 했고요. 그에 반해서 미국, 독일, 대만, 일본 등은 10%에서 20% 정도였습니다. 대만 보태도 더 올랐었군요. 저는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 차원에서 보면 나름대로의 국가마다 비중이 있을 텐데 한국이 갑자기 튀어 보이겠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의 비중을 일부 축소할 수밖에 없는 자산배분 전략상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좀 깎아서 다른 데 좀 채워 넣어야 되겠다. 이런 기계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번 1월 말부터 해서 3월까지 보면 주가 지수가 2.8% 정도만 우리나라가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은 미국은 두 자릿수씩 상승하고 독일도 두 자릿수씩 상승하고 그리고 대만이나 일본도 5% 이상씩 상승했다는 점 감안하면 이건 키 맞추기 과정이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번에 컴백한다는 것은 이러한 리밸런싱 관한 부분이 일단락이 되고 이제는 다시 어떻게 보면 베이스 포인트에서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베이스 포인트라고 하니까 또 이게 말씀하신 들어올 만한 명분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제가. 그러니까 그걸 펀더멘탈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어야지 그래도 들어와야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좋은 신호가 혹시 나오고 있습니까?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이 4월부터 기다린다. 요즘은 제가 여러 번 언급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수출과 주가는 우리나라 시장은 같이 가더라. 같이 가고 4월부터는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2019년에 망가진 수출로 정도만 달성한다 하더라도 올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월달과 5월달에 30% 이상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나왔으니까 3월 한 며칠 정도는 남았었잖아요. 3월 수출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을 때였고 3월 수출 통계가 어제 발표가 됐죠. 맞습니다. 3월 수출 통계가 전년 동기비 16.6% 증가했다. 고무적이다. 그렇게 뉴스에서는 담담하게 숫자로 나오는데 저는 그거 보고 좀 흥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먼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잠시만요. 이 자료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자주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제 하나하나 그 연두색 그래프가 계속 나오느냐 이거를 체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청색 막대하고 빨간색 막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올해 수출 추정을 2018년에 아주 정말 좋은 시절 그 정도로 매달 달성한다면 가정했을 때 전년 동기비 수출 증감률이 빨간색 막대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고요. 부정적인 보수적인 시나리오는 청색 막대입니다. 2019년에 미중 무역 전쟁하고 일본 경제보복으로 정말 우리가 힘들 때 그 정도만 달성한다면 했을 때 올해 수출의 전년 동기비 막대 도쿄인데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 막대가 이제 빨간색 막대마다 상대적으로 뒤처지긴 하는데 1, 2, 3월에 보시게 되면요. 이 두 개 막대 중에서 실제 달성한 수출이 어느 쪽에 붙어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1월 달에 보시게 되면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그래도 빨간 쪽에 붙어있었어요. 그리고 2월부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긍정적인 시나리오보다 우위의 성과를 보여주게 됐고 이번 3월 같은 경우에는 16.6%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웠는데 이게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제가 추정했을 때 전년 동기비 11.1% 수출 증가할 것이다 라고 기댔던 것을 5%포인트 이상 초과한 거예요. 이건 이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흥분할 정도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11% 정도로 예상을 하셨는데 16%까지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깜짝 놀랄 수치가 나오게 되면 지난주에도 출연할 때 이야기를 드린 게 4월부터는 최소한 기조 효과로 인해서 수출 전년 동기비가 튀어오를 텐데 그 수치는 30%에서 40% 가까이 될 거거든요. 최상의 시나리오로 가정했을 때요. 그때 이제 2분기 추정치가 37% 수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최고의 베스트 시나리오일 때 그러면 이제 보통 상장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 증감률이요. 수출 통계 대략 한 절반 정도 돼요. 수출이 한 10% 늘었다 그러면 한 5% 매출 증가 수출이 20% 줄었다 그러면 매출이 평균 한 10% 감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37% 정도 증가하면요. 매출이 10% 때 중반 이상으로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2분기 때 기업들의 상장 기업들의 매출은 증가 속도가 두 자릿수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앞서서 3월 달에 수출이 이렇게 관목할 만하다는 점에서 흥분했다 이야기 드렸는데 그 이야기는 최상의 시나리오였던 2분기의 37% 수출 증가가가 아니고 40% 때 좀 과하게 욕심 부려본다면 50% 전년 동기비 증가까지도 이건 좀 과하지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고 그 이야기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뛰어넘는 좀 꿈에 그리는 성과가 나온다면 상장 기업들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나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이익 측면에서 보면요 세 자릿수 이익 증가율을 기록하게 될 수 있는 순익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순익이 한 10% 정도 늘어나면 워낙 이제 작년에 비용 절감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매출 증가한 게 그대로 순익 증가로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100% 순익 증가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2분기 때 정말 바글바글하게 쏟아질 것이고 이렇게 서프라이즈한 실적은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성장성이 생긴 기업을 왜 안 사나 그러한 매수 동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펀더멘탈 측면에서 매수를 재개하게 된 명분을 찾았다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계에서 계속 들리는 이야기가 지금 이런 수출 관련한 부분이 단발적으로 그칠 일은 아니다 기저효과 이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요 지금 이제 산업 전반으로 쇼티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즘도 차량형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반도체가 지금 없어서 못 파는 물론 그런데 왜 우리 반도체는 안 가는 거야 맨날 그랬잖아요 없어서 못 파는 게 지금 반도체 시황이라는 거는 전부터 연초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 우리가 이제 좀 고립 타분한 산업에서도 지금 쇼티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시멘트 시멘트 철강 다 그렇죠 그리고 종이 목재 지금 모든 게 없어서 못 팔고 심지어는 섬유 쪽 이야기도 은근히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작년을 주식시장의 사계절 측면으로 볼 때 작년이 이제 봄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라고 한다면 이제 4월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장세로 들어가는 초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이제 한국이 수출 증가가 이어지면서 2분기부터 해서 정말 두 자릿수 엄청난 수출 증가가 발생했다 그래서 ROE도 튀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가 볼 때 아 이거 한국이 그렇게 튄다 한들 우리 미국의 ROE를 못 넘겠지 했는데 2분기 때 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메리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최상의 베스트의 시나리오를 가져갈 수 있는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는 점차 높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아무튼 4월 들어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좀 많이 주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기업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본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실적이 1분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올해는 삼성전자가 1분기가 실적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2분기도 높아지고 3분기도 더 높아지고 4분기도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이거랑 같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수출의 어떤 증가율을 지금 현재 분석하시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 전반으로 좀 분석을 해야 되고 추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계산하는 수출 통계 부분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요 일단 저쪽이 이제 반도체 쇼티지가 나오면서 오늘 나왔던 뉴스인 것 같기도 한데 대만 쪽에 이제 TSMC였나요? 그쪽에서 이제 대량 구매를 해도 할인 판매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이제 그쪽이 어떻게 보면 우위라는 거잖아요 공급단이 우위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시장에서는 이제 공급자가 우위의 시장이고 올리면 사든가 말든가 그렇죠 억울하시면 그냥 집에 가세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제 비싼 값에라도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워낙 이제 또 수요도 많기 때문에 이제 가격도 올라가고 수요도 증가하면 P 곱하기 Q 이게 증가하니까 최상의 실적을 보는 지에서 최상이죠 최상이죠 그런데 또 작년에 분명 뭐 여러 가지 비용 절감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했을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증가도 골목할 만할 가능성이 크겠고 이건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고 모든 산업이 다 비슷합니다 지금 뭐 재고가 동이 났다라는 산업들 이야기 계속 들려오고 있고 그러면은 뭐 얼마 전까지는 뭐 수요가 없어서 그러니까 가격을 못 올렸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이고 어제 천원 하던가 아이고 아쉽다 지금 저희도 힘들어요 하면서 1200원 올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모든 기업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이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고 가격이 원재료 가격이 인상됐다 그러면 가격 제품 가격이나 이런 인상으로 그 전가될 가능성이 높죠 이 이야기는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것은 결국은 주식시장에서는 호재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게 되면 명목 GDP 증가율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기대수익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기업들의 자산 가치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기대치도 커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전반적인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높아지는 계기가 만들어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삼성전자라던가 현대차 등의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그러면 수출 쪽에 대한 증감률은 이쪽만 봐야 됩니까 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여쭤봤는데 지금 그 흐름을 보게 된다면 모든 산업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대표님이 가장 말씀을 가장 자주 하시는 거 요즘에 모든 산업이 성장주가 된다 그렇죠 뭘 어떻게 봐야 된다는 얘기가 결국 투자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모든 산업이 성장주가 되면은 그 이전에 소수의 성장주만 있을 때는 그 성장주가 숫자를 못 만든다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성장주가 몇 안 되니까 적자를 내도 이 회사는 5년 뒤에 엄청난 뭔가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야 된다 이런 명분이 쓰는데 모든 산업이 성장주가 되면은 실제 이익을 꾸준히 만들고 있는 회사가 매출이 뭐 분기 매출이 두 자릿수 뭐 20% 30%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이 회사도 성장주가 되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 적자이면서 10년 뒤에 미래를 이야기하는 성장주하고 실제 숫자를 만드는 성장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숫자를 만드는 그러한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의 매기가 옮겨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주 언급드리는 게 같이 투자를 하시라는 게 그런데 이유가 있겠고요 앞서서도 이제 현대차 뉴스 해프닝을 이야기 드렸는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잘 버텨준 이유는 결국은 현대차가 싸거든요 PBR 레벨이 1 수준이 안 됩니다 아직도 0.8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다 보니 잘 버텨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 컴백 이야기를 앞서 드렸는데 외국인이 컴백하면 일시적으로는 이제 패시브 자금이 집중되다 보니까 지수 관련 대웅주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시총 높은 정도 그렇죠 대신에 이제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특정 종목들 대웅주만 다 오른다라는 컨셉보다는 대웅주 안에서도 보면은 이제 뭐 너무 버블이었던 종목인데 시가총액 상위에 들어와 있는 종목 제가 종목 이야기는 따로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라가려다가 푹 빠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거고요 대웅주인고 시가총액 상위인데 어 얘 너무 오랫동안 소외받고 저평가됐어 그런 종목은 올라가다가 살짝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실제 지금 그러한 패턴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을 보실 때는 뭐 이제 대웅주 그러니까 외국인 컴백 속에 지수 관련 주도주들이 올라간다 할 때는 과거의 대장을 잊으시고 이제 숫자를 만들고 있는 예 저평가된 대웅주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오히려 수익률 측면에서는 유리하겠다 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100선에서도 중심이 되는 종목이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장주 지금 수익이 안 나더라도 성장주라고 몇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 이끌고 갔다면 지금은 이제 수익이 나는 종목들도 그 증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조금 더 좀 뭐랄까 수요가 더 많을 것이다 투자자들이 이쪽을 더 볼 것이다 그렇죠 예전에는 아예 안 봤다가 이제 보기 시작하면 이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죠 상대적인 부분이 전에는 아예 안 봤기 때문에 저 밑으로 계속 깔아앉았지만 밸류도 보자는 말씀이시군요 예 가격 수준 그렇죠 밸류를 봐야 됩니다 예전에 IT 버블 깨지고 우연히 이제 투자 고수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당시 새로운 기술이 대장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 분이 새로운 기술은 더 이상 대장이 아니다 새로운 대장을 찾아라 이제 거의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그 이야기가 느리게 남는 게 과거의 대장이 계속 대장은 될 수 없다라는 점 그것을 명심하시면서 저평가된 종목이 대장으로 이제 부상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게 나왔습니까 2021년 들어서면서 2021년부터 해서 올해 나왔습니까 그 종목의 움직임이 종목들이 이제 산발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게 가치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용주에 좀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시작한 이번 주 이전 흐름을 보게 되면은 중소용주들 셌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종목분에 워낙 싼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정상가격으로만 올라가도 그 주가 상승률이 제법 높게 나온 거고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났고 대장주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종목이 될지는 아직은 안 알죠 아직은 모르죠 근데 대장은 나중에 결과론 쪽으로 알고 보니 얘가 대장이었군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대장 후보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전기전자, 자동차 뭐 이쪽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스웨즈 운하 사건 생각하면 또 다른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 생각해보면 어? 저 종목 쌌는데 대형주임에도 시세를 안 냈네 그러면 그 종목이 대장 후보가 될 수 있겠죠 그중에서 진짜 찐 대장이 되는 거는 그건 이제 나중에 결과론 쪽으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이성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할 꾸준하게 이야기를 할 부분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제가 좀 이제 이성수 대표님의 어떤 투자의 매매의 흐름 어떤 스타일 이런 거를 더 보시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영문 다 보고 계시죠 로버 마켓이라는 그 지금 현재 뭐라 그럴까요 코너가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로버 마켓 빨간 거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스탑 워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탑 워즈 쪽으로 들어가시면 주식 AY와 주식 고수 누가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 주식 고수의 한 편을 한 편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성수 대표님이 어떤 식으로 현재 매매를 사고 계세요 스탑 워즈라는 메뉴고요 저기서 이제 인공지능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제가 개발한 건 아니니까 성격을 이제 파악을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저 AI 쪽은 좀 이제 단기 성향이 좀 있는 로봇인 것으로 추정이 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종목을 계속 바꿔갑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중기 보유 전략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전략대로 운영을 했더니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수익이 낮고 그리고 꾸준한 성과가 누적이 되면서 지금 화면상에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좀 스크롤해 보시면 이제 윈하고 뭐 나올 거예요 투자 고수가 네 투자 고수가 지금 윈이다 라고 얘기를 저게 막대 도표가 좀 과소하게 그려진 겁니다 개발 담당자를 좀 혼내야 될 것 같아요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AI가 저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적인 전략대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과 그리고 계속 강조드리는 저평가된 종목 그런 걸로 이제 포트폴리오 뿌려가다 보니 그 철학이 실제 숫자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어떻게 지금 종목을 피킹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게 운영이 되는 거죠? 지금 스타워즈는요? 운영은 계속 계속 시합을 하고 계시는구나 계속 시험 보고 시합을 하다 보니까 1년 내내 한번 좀 살펴보셔도 될 것 같네요 1년보다도 더 길어질 수 있죠 로봇은 늙지 않기 때문에 걔하고 계속 싸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못 올라올 것 같습니다 만회를 못 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계속 밟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한 주마다 계속 말씀하실 때는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어떻게 되시나 스타워즈까지 좀 말씀을 들어봤고요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 여러분들 꾸준하게 한번 여러분들 함께 참여를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코너는 이성수 대표와 함께하는 주식 클라스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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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